사실 사철 봐도 늘 새롭다는 청풍업안 그것은 물과 어우러진 주변의 많은 산들이 제 몫을 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락산 목주산 여기 경치를 말하면 제2의 금강산이라고 하고 동양의 알프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멋있고 이쁘고 운치 있는 그런 산인데 제가 여기 왜 와서 있냐면요 또 이 월악산에 대해서 저를 안내를 하면서 하여튼 조금 이따가 오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을 제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네요 언제 오실랑가 어 저기 저분인 것 같으네 히타를 맨 거 보니까 저분 같으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저기 백봉 선생님 맞으세요?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아유 아니 근데요 저는 지금 만나 뵙기 전에는 네 굉장히 할아버님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? 아유 너무 젊으시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 월악산에 대해서 작곡을 하셨다는 노래를 그렇죠 월악산 노래가 나온 지가 한 20년 돼갑니다 예 그러면 아니 산도 많거든요 제천에 산이 이것저것 꽤 있는데 하필이면 꼭 월악산을 주제가로 하셨어요? 예 월악산은요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라 56대 경순왕이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순국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태자하고 덕주공주가 신라 설합을 해서 금강산을 찾아가느라고 가다가 네 여기가 금강산인 줄 알고 잠시 여기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경치가 좋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래를 작곡으로 하시게 됐군요 역사적으로 이제 월악산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의 한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산성이 여기에 있는데요 예 이게 덕주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덕주산성이요? 네 덕주산성이에요 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이게 성의 그 성을 했던 그 담이라고 그럴까요? 네 여기 산성인데 이제 마이태자는 여기에서 금강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덕주공주가 여기에다가 마이브를 새겨놓고 월악산에다 마이브를 세워놓고 산과 소름을 달래던 곳이에요 기암단해와 절경으로 우리나라 우대산학에 속한다는 명산이 바로 월악산이다 아 월악산 국립공원 안내도 네 이야 옥순봉 옥순봉 제가 아는 데 봐 아 배현정씨 그새 지리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럼 이 월악산이 충북과 갱북의 4개 시군에 걸쳐있는 국립공원이라 하는 것도 물론 잘 아시겠네요 그런데 월악산 덕주사 앞에 비석같이 모여있는 이것들이 대체 뭐냐 월악산은 음기가 강한 산으로 음양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남근석을 세웠는데 이 남근석은 아들을 바라거나 다른 소망을 비는 사람들의 신앙 대상이 되어왔다는구만요 월악산 덕주사 이 절에 모셔져 있는 또 하나의 명구는 약사열에 입상 이 불상은 여러가지 영암담을 지지고 있대요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으면 진짜 아들 낫나요? 환자가 와서 기도를 드리고 약사열에 몸에서 자신의 아픈 것과 같은 부위를 가루로 긁어다가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는 안되는데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럼은요 월악산 덕주사에서 정상인 영봉을 향해 30분쯤 올라가다 보면 해발 560미터에 벽발은 남양 안복에 마에 불상이 새겨져 있다 이 마에 불은 신라시대에 덕주공주가 망국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한다 월악산의 정상인 영봉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보던 그 형상이 가지각색을 나타낸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 가운데 정상에 있는 봉우리를 영봉이라 부르는 산은 백두산과 이 월악산뿐이라고 한다 월악산의 어린 선조들의 망국의 한을 달래고 그 뜻을 기르기 위해서 월악산의 역사가 담긴 노래를 그 후손이 작곡해 지금껏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금요일에서 타라 청년사직 한이서린 1,300미 떠들아느냐 아바마마의 우물 나의 물에 심어 놓고 떠나신 뿌리님을 구경도 다 하고 나니까 배도 고픈데 그렇죠 음식 냄새 콜콜 나고 앞에 진수성찬 차례인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먼 데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월악산에 아주 맛있는 것만 대접하려고 월악산에서 나는 거 그렇죠 여기 맨 끝에 먹음직스러운 나물인데 이게 뭐예요? 이 나물은 뽕잎나물인데요 저희가 채취해다가 직접 이제 자연산이죠 그 높은 월악산 골짜기에서 딴 나물 맛까지 보고 아주 맛있는 음식 혼자 먹다 기절하면 누가 책임지라고 아니 그나저나 먹을거리 하나 정말 풍부하구먼요 나도 아니고 그냥 군침이 절로 돌아오고 그냥 수제비가 아주 살살 녹네 입에서 음 이 월악산 진고미와 산채유 세워유 세워유 산세조기로 이름난 월악산 물 말기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으니 서쪽으로는 송계계곡이 있고 동쪽으로는 용하구곡이라 피서철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나 산세좋고 물좋은 이 지역엔 그래서인지 특용작물 또한 많다 이곳에서 나는 약초는 품질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쌀쌀한 날새도 아랑곳 않고 당귀를 캐는 충청도 아줌씨들 바쁜 손덜림을 걱정 이 추천국으로 월악산 약초가 나가신다 이 말씀이오 보컬